자 오늘의 실리프팅을 직접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후 사진을 비교해 볼게요 그 대상은 바로 구슬쌤입니다 원장님 3번 정도 실리프팅 하신 거라고요? 네 3번 정도 했어요 옛날에 비해서 어떠신 것 같아요? 30대 한 중반 정도 되니까 구슬 본 것처럼 옆에 볼록하게 심술보라인? 여기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구요 여기를 올리는 시술을 해서 일단 여기가 좀 많이 없어졌구요 저는 실리프팅으로 얼굴형을 조금 바꾼 케이스이긴 해요 동그란 얼굴에서 조금 갸름한 얼굴로 좀 형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보면 동그란 느낌이 전혀 없거든요 원래는 얼굴형을 바꾸는 게 조금 욕심이긴 하지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얼굴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근데 지금 보면 저희가 볼 때는 실리프팅을 꼭 안 해도 얼굴형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욕심나세요? 하지만 얼굴이 원래 좀 동글동글했던 사람들은 좀 갸름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항상 동그랬기 때문에 또 조금 팔자도 좀 쳐진 것 같고 입 옆에 라인도 조금 내려와서 여기 살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올라갔으면 해서 오늘 실리프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별로 안 쳐진 분한테서 했을 때 어떤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맘엔 쳐졌어요 원장님 눈은 안 쳐졌지 대부분 병원에서는 당길 때 약간 이런 방향 그러니까 이 대각선 방향으로 당겨 올리는데요 그렇게 하면 얼굴이 좀 이렇게 넓게 해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릴 때는 약간 위로 이렇게 위로 올려줘야 어릴 때 모양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살 리프팅이라는 게 살을 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광대까지 올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대부분 병원에서 그러면 광대가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구슬 때문에 광대가 크지 않으니까 좀 커져도 상관없겠지만 안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광대 커지는 거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피부를 여기까지 올리는 게 아니라 광대 너머까지도 약간 올라가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눈이 아래 눈이 살짝 올라가는 그러니까 윗눈꺼풀이 올라가지는 않고 아래 눈이 살짝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나게 되는데 이것은 원래 어렸을 때 얼굴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피부가 쳐진다는 것은 약간 이런 식으로 쳐지게 돼요 약간 시계 바늘 움직이듯이 그래서 바깥쪽을 잡아서 잘 이렇게 올려주는 것이 좋은 방향이고요 옛날식으로 당기면 얼굴이 예쁘지도 않고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유지도 잘 안되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오메가 리프팅이라고 해서 여기를 당겨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당겼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이 모이는 경우가 많았죠? 네 그쪽의 광대가 커졌었어요 근데 그거를 보완해서 오늘 해주신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준비할게요 네! 디자인을 하겠습니다 이마로 가는 신경의 마취가 될 텐데요 눈 뜨고 감는 것도 좀 불편해요 잘 안되고 관자놀이를 지나기 때문에 관자놀이에 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뭔가 뻐근한 게 신경의 마취 되는 기분이었어요 따끔 여러 번 한 사람은 처짐도 덜하지 싶어요 안에 유착이 많이 생겨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취가 많이 되셔서 말씀하실 때마다 표정이 좀 비대칭이네요 하관이 진짜 엄청 없어졌는데 아무래도 이쪽 광대 쪽이 조금 통통한 거는 마취학 때문에 마취를 제가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그냥 좀 통통해졌습니다 하관이 엄청 날씬해졌네요 네 기대 이상해요 만족입니까? 네 만족 대만족 자 이렇게 해서 실리프팅 한번 해봤는데요 네 별로 안 쳐졌다고 생각했는데 또 올리고 나니까 좋기는 좋네요 네 나도 하고 싶다 해드릴게요 다음 달엔 저 해주세요 네 너무 고생하셨고요 많이 아프셨나요? 별로 많이 아프지는 않았어요 마취할 때 조금 따끔따끈 하긴 한데 그렇게 많이 아프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아 입술이 배뜨러졌어 아참 그거는 한 3시간 후부터 돌아오기 시작해서 완전히 다 돌아오려면은 시간 한참 걸려요 한 대여섯 시간 놀라지 마시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달았어요 병원에서 이렇게 좀 큰 실수를 하기 전에는 밥 먹고 오세요 이제 못 먹어요 이게 윗입술이랑 여기 다 마취돼서 다 잘못하면 윗입술 씹거든요 희한하게 배가 안 고프긴 하는데 그래도 밥 다 드시고 오면 좋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꿀팁이네요 꿀팁 원장님 지금 며칠 되셨죠? 하루 되었어요 어제 했죠 오 칼같은 동라인 완벽하죠 이쪽도 좋군요 네 아픈 거 어떠세요? 어제는 좀 아팠는데 오늘은 웃을 땐 조금 아파요 네 근데 뭐 괜찮아요 근데 진통장 먹었어요 얼마나 좋아진 것 같으십니까? 제가 원했던 대로 다 올라갔어요 우와 웃지를 못 하시는군요 아직 아파서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왔다 갔다 한번 해볼게요 예 고향이 약간 고양이상이 됐네 음에도 올라가고 여기는 이렇게 아름해지고 진짜 고양이상같이 됐네 신기하네 안녕하세요 저 실리프팅 포니테일 하고 나서 3일 됐어요 경관은 팔자가 조금 필러한 부분이 살짝 부었다가 이제 빠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마취약에 들어가서 부었던 부분이 조금 더 빠져서 좀 더 슬림해 보이기 시작했고요 리프팅은 잘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은 아직 좀 있어서 진통제는 먹고 있습니다 하건이 확실히 좀 가늘어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이쪽에 조금 살이 몰려있는 듯한 느낌이 싫어서 시작을 했는데 그 부분이 많이 개선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